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카드 컨텐츠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카드깡을 통해 울트라레어 진명을 손에 얻으면서 모든 울트라레어는 싹 다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못 봤던 AR 과연 어떤 느낌인지 바로 한 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금돼지 3역의 포식자죠. 일단 저번 시간에 아마 이것도 금돼지 소화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뚜들기면은 오오오오 로또다아아아 아아아 하하하하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뱀 판타스틱 자 다음은 꿈속의 지배자 인큐버스 이거는 이 고스트 엑소 시리즈들은 그.. 이거 딱 올라와가지고 동룡동룡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오지게 폐라고 만든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맞는 모습까지 오케이 일단 박박이 조금 만들었고 이거 스트레스 쌓일 때 이렇게 뚝껍 해주면 좀 풀리겠어요 자 다음은 무려 빙의된 이가은 이것도 굉장히 무서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리몰래 강림을 꽂혀서 빼앗았다는 소문 말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 혹시 이런 소문 누가 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니? 모르긴. 아이들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다던데. 어? 가은아 왜 그래? 아직도 가은이로 보이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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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마이 갓!! 뭐 가은이 좀 잘만들었어 확실히. 자 다음은 유하 자 도안이 만나러 가는 유하를 꾸며주는 그런 카드였죠 그리고 왕관까지 딱 씌워주면 아주 예쁜 유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대망의 퇴마사 진명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거 저번에 제가 업데이트 때 봐가지고 그냥 얼굴만 나오고 정작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퇴마사의 진명의 진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 글 위해 나쁜 짓을 서서서앉은 고쳐지던 악한 템의 반지 prototype 일상 1914 신간시 절 진명 입니다 자 한번 직명이 소환해 봅시다 이제 나와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거무템하사 진명이 울고 먹긴데 움직여라 검은 원원들 맞네 아 뭐야 기대껀만 테마사 진명 검은 테마사의 그냥 인간 버전입니다 아 이것도 구하리 또 나왔네요 드디어 요번 시리즈 AR에 가장 좋았던게 구하리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하잇 나와라 하리야 아 쓰잇난다 나와라 귀신 소환 귀신 소환 뿅 나와라 네비로 수팅 하하하 너무 커였고 오잉 승천 뿌 뿌 뿌 자 그래서 이거 승천시켜가지고 네비로스 튀어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다음은 또 대박카드 준비되어 있죠 바로 이드라 야 이게 새롭게 적용된 또 카드인데 이거는 아예 움직여가지고 약간 실제 그 가상현실에 있는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게 카드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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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라 나왔다 나왔어요 와아 공감감 오죠 뚱 뚱 뚱 뚱 어잇 가자 자 다음은 뭐 금돼지 입질쟁이 갑이엔 decide 이거는 고스트 스타 보여주는거라 딱히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다음은 영혼없는 전사 차작iek 갓기 아.. 이것도 대박인데 이거를 그 때 못 봤었거든요 우와 와 A급 우동생 갓기를 입원합니까 실제 세계에 소환한다 하하하 오 맞겨 안녕 가깃 가깃스 하이 와와와 warmed 화려해x3 시 sliced 있 Stitch 다 다 그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한 번 더 나는 각기 살아 움직이는 각기 모습을 보니까 더 뭔가 무섭게 생겼어 로보트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자 다음은 또 이거 각기 소환하는 거네요 어 뭐야 벽이 생겼는데요 이거? 설마 로보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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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야 미쳤다 이거 진짜 갑자기 각기가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각기 각기 소환 딴딴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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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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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봤었던 각기를 제가 직접 데리고가서 놀 수가 있네요 이거 진짜 참신하다 실제로 약간 굴러온 기분이에요 각기를 본격 각기 키우기 게임 여기 한 마리 더 갖고 와도 되겠는데 약간 개미 같네요 이것도 네비로스는 그냥 태는거죠 뭐야 설마 네비로스도 좋아하네? 어? 설마 와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네비로스 나와서요 진짜 이번 AR 역대급 맞네요 뽑는 재미와 더불어서 보는 재미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쓴 게임 슬랜더맨 소환 공격해봐 잡아줄테니까 바다를 어둠의 척수 어 척수 똑똑똑똑똑똑똑똑똑 뿜 뿜 뿜뿜뿜뿜 야 이거 너무 뜬 거 없잖아 아 아 아 예 어 이거 내비로서 좀 놀 줄 아는 친군가 뱀이다 아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어 많이 몰려온다 다 찢어 다 찢어 다 찢어 와 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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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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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하하하하하 진짜 뱀이다 를 부르네 자 다음은 메오게더 시두스 이거 따로 봤었나요? 메오게더 시두스 어 이거 bj 나연하고 또 다른 느낌이네 아 이거 패는 거구나 illusions 또 승 una 잘가세요 다음은 우리 신비 한번 만나봅시다 나와라 신비야 이것도 퀄리티 좋아 야 이거 발자관이 예사롭지 않거든 긍 interviews 6 permission 자 다음은 울트라레어 저번에 뽑았던 진명 한번 더 얼굴 살펴봅시다 이거는 아까 퇴마사 진명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나와라 진명 쓰이 아 짐 암명 이게 목소리만 바뀐다니까? 이건 솔직히 울고 먹었다 인정 자 대망의 마지막 자 이거를 못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뱀파이어의 왕 이안 드디어 얘를 소환을 해볼 수가 있네요 나와라 뱀파이어 이안 소환 같이야 와 멋져 멋져 너무 멋져 자 너는 뭐할거야 좀 약간 딱봐 세보인다 пят 너도 좀 화려하다 그다음에 오~~~발사~~ 여길사일기구나 이거 그 다음 진짜 마지막ii 패사탱 음료 무서워 무서워 영원들이 밖에서, 안쪽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이거 잡아야 하던가? 어떻게 하는패지 이게? 맞아, 깜짝 트였잖아... 오늘 이렇게 해서 CB.Aäischen 많은 AR 카드 모험집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빠진 게 몇 개 있긴 한데 중요한 것들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평가를 좀 해보면 요번 해마의 전설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어... 다음 카드팩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요 다음 카드팩은 아마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긴 한데 아직 2억 신의가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카드팩을 또 머지않아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요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